새해 들어 벌써 한 달도 중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쫙쫙쫙하고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 인생은 항상 저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비세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 그년 하늘에 좁은 물으로 들어가면서 즐거운 애가 충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물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7장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방문입니다.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문 밖을 나서게 됩니다. 직장을 가게 되면 문을 통해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는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오고 또 문을 통해서 내 방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사무소에서 문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진 문이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우리가 말을 하고 단어를 쓸 때에 두 가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의 문이 있고 하나는 건축 개념의 문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등록문이다. 또는 눈돌이 좋다. 또는 우리는 명문학교를 다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추상적인 문에 대한 개념이죠. 건축 개념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이다. 건축 개념은. 뭐 못길이네. 또는 새길이네. 차갈길이네. 차갈길이네. 뭐 여러가지 문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차갈길이나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또 문이 건축 개념으로 문을 본다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제 논문이나 또는 장막문 또는 뜰름문, 복문 또는 샘문, 양문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 건축 개념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의 문을 보면은 뭐 사망의 문이네. 또는 의의 문이네. 또는 종교환자의 문이다. 이런 문들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 중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문 중에 우리가 가장 깊게 또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은 양해문입니다. 양해문은 우리가 뇌에미아에서 보면은 그 양해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뇌에미아 3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리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감축하고 성별하고 문자를 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성문 자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양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자신이 양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게 양의 문을 여기에서 놓고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 양의 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스스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쳐는 그 양의 문이 아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며 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오늘 성교했어요. 양의 문은 좁은 문이다. 또 좁은 문이기에 의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18편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에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나 의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역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절하 고백하면서 우리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문으로? 의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새로 거듭 태어난 성령과 물로서 거듭 태어난 존재로서 들어간 그 좁은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양의 문은 신앙의 문이요 의의 문이요 믿음의 문이요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런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의의 문이기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의의를 받은 칭의의를 얻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단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리냐마 모든 믿는 자에게 묻히는 하나님의 의의나 차별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보면 입으로 믿는 사람이겠죠. 또한 우리는 다이시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지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넓은 길로 가자니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 설교 너무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그 설교 우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좁은 길 좁은 멜 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설명해 주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인생길을 낙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낙은의 길인데 그 낙은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지켜두고라도 우리의 인생 과연 내가 넓은 길을 택해야 될지 좁은 길을 택해야 될지 이 선택은 누구한테 있느냐 오직 나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게 아닙니다. 내 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선한 길을 찾으라 죽은 길인 그 선한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경문하고 계십니다. 예림의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습니다. 길에 서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보냐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위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 줄 알고 그 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길로 걸어가면 후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 신명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길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길은 선조들이 걸었던 선한 길 믿음의 길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바라보고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 길을 찾아서 걸으라 즉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좁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길이라고 보는 사실입니다. 보면 13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물로 들어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위로 들어가는 데가 많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가 그 답은 어떤 말씀이냐 10편 107편 17절과 18절에서 그 말씀에 담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미련한 자들은 그 길에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운신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사망의 문이 넓은 길입니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 또 어리스러운 사람들 두근한 사람들 반드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그 이전의 육적인 삶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 태어나기 전에 옛 세상에서 찾았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악을 짊어지고 걸어가든 내가 죄악을 해가든 내가 육적인 행동을 해가든 누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멸망의 길이요 그게 넓은 길이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인물 중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롯과 동행을 했던 아,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던 롯을 봅시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 롯이 바라보니까 수동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좋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성을 선택했던 롯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 성에서 결국에는 육적인 삶을 살고 결국에는 유황불위를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구출해 주셨으면 또 올바른 길을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딸과 동굴 속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범죄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멸망의 길이오 세상의 넓은 길입니다. 세상의 괴락 세상의 음란 세상의 탐욕 세상의 시기 세상의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육적인 생활을 할 때 그 길은 누구한테 속박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에서 나는 모든 행동을 내 뜻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그 넓은 길은 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넓은 길은 터진 웅덩의 길이오 생물을 생물수를 닮지 못하는 그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며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 삶을 두고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구원 다 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변화가 됐어 입술을 다 압니다.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이 목사가 변화됐다고 무척이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닌 입술로만 변화된 것을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죄가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진정 좁은 길을 진정으로 걷다 보니까 내가 아니었다. 나라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변화됐다고 나는 나한테 자랑했었던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변화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은 연약해진 인간 연약해진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미혹을 해서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변화됩니다. 아무리 변화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주 육적인 삶을 살리고 그쪽으로 걸어가며 왜 세상은 좁은 길보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아니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에 우리 육심도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더 크게 보기에 우리는 그런 미혹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적인 삶을 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육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죄의 길을 살지 말고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그래서 좋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육적인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 질뜩, 음의 쾌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모든 삶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갈라데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적인 생활의 대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를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호색은 일치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승배가 주술고 원수 맺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승배요. 숨이 모습을 쉬지 못하는 조각으로 된 그 우상 물론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보이지 않는 내 가슴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 돈조차 되는 우상 어떤 우상?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크게 보는 우상 어떤 우상?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상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또 원수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모든 삶의 행태 이게 육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직냉과 분열함과 이의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내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못 냅니다. 분을 낸다고 하면 화낸다고 하면 그것은 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식당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분을 냅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 교문게 바로 어떤 얘기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분명을 그 자체부터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 육적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투기와 술취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삶에서 투기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투기라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투기가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투기를 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이 질투 무서운 죄입니다. 질투가 받게 되면 살인까지 갑니다. 다음 가지는 술취함과 방탐함이라고 했습니다.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되고 내 안에 성전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방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리기 하나님 보다 더 이러한 삶이 더 크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오 종인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부분말씀을 통해 성대에게 죽어오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하왕을 보십시오. 육적인 삶을 살다 결리고 결말적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하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왕은 탈욕에 사로잡혔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왕을 가장 명약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아하왕의 아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주위에서 충분하더라도 그 말을 맺지 않으며 그 말을 듣지 않으며 결국에는 비참한 주문을 맞이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에는 개가 핥어되는 그의 피를 핥어되는 그런 주문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넓은 길을 걸어갔던 그의 모습 넓은 길에 결과적으로 비참한 삶을 맞이했던 그들의 추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길로 좋은 문을 열어서 걸어갑시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오늘 좋은 길으로 들어가서 좋은 길을 걸어갔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과 복의 물을 두셨습니다. 신명의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 먼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생명은 뭡니까? 예수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은 뭡니까? 예수 생명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문은 반드시 생명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면서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서 좁고 협작한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을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 찾는 자가 적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야를 진보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옛 성품 옛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의의를 받은 자 다운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자만이 그런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명접했을 때 처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명접하고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을 때에 그 때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림의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정년때의 임해와 내 신흥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시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시뿌리지 못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 우리가 세상을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연결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은 그때 당시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겠습니까? 앞서 내가 말씀드린대로 내가 새로 거듭한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무거운 죄를 지어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됐던 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좁은 길에서 좁은 길에서 떨어지다 조심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오직 그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뭐 설계됐는다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리세인 말을 많이 합니다. 다리세인들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리세인들은 나 시립죠. 또박또박 갈들여 나 견과낙에 살아 나 두 번씩 극질입은 금식을 해 나 이렇게 신이시라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했던게 바리세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리세인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바리세인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느님 우리 주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치겠습니다. 화이슬 진저라고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지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우리 식하는 성지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장우와 대접의 것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구가 밟구로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우리도 다 잘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도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다 나도 깨끗하고 나도 다 순결하고 나도 다 믿음 좋고 나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은 방탄과 탐욕과 거짓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이소님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눈을 못 박았습니다. 오죽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배님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지쳐가십시오. 뭐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알았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차를 찔렀던 그들 결국에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죽 율법 속에서만 살았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 그러한 다리신들의 믿음 여기에서 탈피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죽 선한 길 좋은 길 그 길로 걸어갈 때에 내 아래 예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아래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말미야마 나는 성령의 다 생명을 받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서 나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질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거듭 거듭 내가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길은 반드시 좁은 길이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서는 아니지 주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진리를 모르고 죽은 길을 모르고 성례를 모르고 걸어간다고 하면 절대로 큰 멸망의 길이요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모습 옛 성품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새로운 모습으로서 성례를 걸어가자 아니하고 어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기로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국 16장 24절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루시던 누구든이 나를 따라오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리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 온건 어떤 자기 십자가 입니까?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어떤 것이 내 십자가입니까? 저는 목사님 설명하러 목사님 십자가 뭡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나는 감히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골과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갑니다. 라고 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질문들고 할 때 오직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것 사탄과 싸우셔서 뺏으려 부셔서 이기시는 그것만을 믿는 그 길 그 십자가 그 십자를 내가 질문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기에 나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라고 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상품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없고 내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고난의 잠까지도 쓸 수 있는 그 길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 길에 대해 십자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로마 방정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 잡으러 왔을 때 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집에서 칼을 뽑고 말구에 길을 찾았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칼에 고작 그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게 아니하겠느냐 요한복 58장 11장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 내가 마시게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 을 마시게 아니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내 십자가를 짐어드리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는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내 모든 육적인 욕정 탐욕 시기 질투 모든 십자가 우미에 다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는 내 십자가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조금 믿습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 혼돈이고 혼탁이 많은 이 세상 특히 이 시대에 한치 앞을 보이지 않으려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때에 우리는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하면서 이 세상 혼탁한 것을 맑고 흥운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금년 안에 경쟁이 있는 길을 원합니다. 사안이 걷지 않이하는 그 좁은 길 우리는 걸어갑시다. 좁은 문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걷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세계 성교 방송 시청자 또 형제 자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